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송모가 생각하기에는 몇번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일단 1번은 me now가 틀린 것 같고 이 부분이 틀렸다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바로 이거 칠까? 뭐 she is not is not으로 고쳐줘야 되고 얘기를 she isn't 하고 자 그래서 she isn't with me now with me의 뜻은 나와 함께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뜻이죠 그녀가 없다 나와 함께 지금 그녀는 나랑 지금 함께 있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I like your white shirt 나는 마음에 들어한다 너의 흰색 셔츠를 여기에 소유격이 필요한데 너의 겉 흰색 셔츠라고 해서 틀렸고요 너의 흰색 셔츠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의미 나는 너의 흰색 셔츠가 마음에 든다 yours 너의 겉이 오면 안 될 자리에 너의 겉이 와서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쉽죠 Is he from Singapore 죽격이 와야 할 자리에 목적격이 와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출신이니 그 다음에 경찰차가 있다 저기에 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There is a police car A police car 안 번 길어봤자 Is 함께 사용할 비동산 Is 경찰차가 있다 저기에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석 물어보면 해석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해야 되겠고요 뜻은 그 책상 위에 있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 책상 위에 있는 The pictures 그 그림들은 font hers에서 그녀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녀의 라는 소유격이 와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